비타민 여기에는 민스가 있지 진짜요? 진짜네 멋있어? 봐봐 뭐지? 와 저희 민스가 니은오에 광고를 찍었네요 상큼한 비타민 민스 찍었자 찍었자 수아는 비타오백 찍었자 여기 수아가 여기 있어요 뭐야? 수아 와 이거 짱이에요 어떻게 저희 사진이 있어요 처음 받아보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무대 앞에 제 이름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계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